강원도 농산물 원종장이 76년 만에 춘천 우드동에서 신부급으로 이전했습니다. 농산물 원종장 신청사는 532억 원이 투입돼 1년 5개월 만에 완공됐고 26헥타르 규모로 청사와 종자 생산시설을 갖췄습니다. 또 그동안 분산 운영됐던 논과 밭이 신부급으로 통합됐습니다. 강원도는 농산물 원종장에서 벼와 보리, 밀과 콩 등 식량 작물 종자를 생산해왔다며 앞으로는 차세대 농법 개발과 곤충산업,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주력한다고 밝혔습니다.